어린이날을 맞아 BBS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어! 벽돌 50개를 주문해야 하는데 5천만 개를 주문해버렸어! 실수로 주문한 벽돌 때문에 지구의 중심으로 여행까지 떠나게 된 이들의 사연은? 무랑탕마을 극장판!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베이비팽과 함께 떠나는 대한민국 여행! 베이비팽의 희한한 모험! 뽀로로와 친구들이 발견한 나무인형이 알고보니 마법에 걸린 왕자였잖아! 왕자에게 저주를 내린 사악한 공장으로부터 리나왕국을 지키러 가볼까? 뽀로로 20주년 스페셜! 출동 리나왕국 대작전! 블랙 오퍼레이션에서 일을 하며 형과 함께 살아가던 지오! 어느 날 번개에 맞아 번개 파워를 얻은 그는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회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번개맨 더 비기닝! 먼지 쌓인 다락방에서 찾은 이상한 게임판! 주사위를 던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지고 마는데! 모두의 운명을 건 마지막 주사위를 던져보는 거야! 유료시네마 주먼지! 이번 어린이날은 꿀잼 예약이다!